이 조합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 조합은 굉장히 많은 생각은 했었어요 정말 신선한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왜 저랬때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탐탐탐 크루즈! 크루즈! 요리 다 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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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크루즈에서 이런 만찬을 즐길 줄이야. 너무 다른데요? 와 대박. 베드룸. 베드룸. 야, 이거 바로 저기가 있네. 베드룸. 야, 이거 바로 저기가 있네. 오, 대박. 이거 뭔가 여자들의 로망 아니에요? 맞아, 맞아. 좀 무관하게. 자, 이번에는 박진영 선수! 박진영 선수! 박진영 선수! 박진영 선수, 이곳은 이곳의 여자들 공연이 시작되어있다. 예약마다까지에 박진영 선수입니다. 차가운 시간부터 나오고 있는 것 beide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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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